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어글리베이커리에서 빵 사왔어요. 이거 어글리베이커리 크림빵은 제가 한 2년 전에 한 번 먹었다가 그 뒤로 못 먹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른 것들을 먹기도 했고 계속 뭐 다이어트다 뭐다 이렇게 미뤘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때 먹어야지 먹어야지 했는데 못 먹었거든요. 제가 이거 말차 생크림 단팥빵보다는 이걸 더 좋아해서 먼저 이거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딱 반으로 쪼갈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조그맣게 쪼갰다. 이거 큰 거부터 먹을게요. 크림의 얼그레이 향이 엄청나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초콜릿이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달달하고 향도 엄청나고 크림도 진짜 많고. 초콜릿 덩어리 씹었다. 진짜 맛있다. 이제야 아는 것 같아요 ㅎㅎ 진짜 맛있었어요 뭐지?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네. 이거는 궁극의 말차 생크림 단팥빵. 크림이 많아서 이렇게 막 삐져나와요. 진짜 맛있다. 팥도 안 달고 진짜 맛있어요. 크림 맛이 되게 진해요. 말차 크림 맛이 진짜 진해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진짜 맛있다. 한 그때 몇 년 전에 먹었을 땐 얼그레이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일 맛있네. 오늘의 첫 회의는 이거는 궁극의 초코 맘모스빵. 여기 보니까 생초콜릿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생초콜릿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라즈베리 잼도 진짜 많아요. 이게 초코맛이 엄청 진해요, 진짜로. 완전 그냥 생초콜릿 먹는 느낌. 진짜 달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하루 당 충전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달아서 얼려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생초콜릿을 섞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담아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 응급실 떡볶이랑 BHC의 골드킹 콤보 이렇게 시켰어요. 엄청 많다 치즈가. 치즈. 대박.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왜 치즈 맛집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진짜 맛있어요. 아무것도 해요. 그냥 치즈. 오! 와 저는 엽떡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당면이 있을텐데. 당면이 있을텐데. 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건 수제비. 이게 매운맛이 엽떡이랑 조금 다른 매운맛 같아요. 아 근데 별로 안 맵다고 해가지고 중상 맛으로 시켰는데 진짜 너무 맵네. 되게 짭짤하고 뭔가 달고. 뷔촌치킨 보다 더 단 거 같아요. 맛있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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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치즈가 진짜 맛있다. 원래 최애가 엽떡이었는데 이걸로 최애 바뀐 것 같아요. 치즈 진짜 맛있다. 치즈 진짜 맛있다. 치즈가 정말 맛있고 맛있다. 치즈가 정말 맛있다. 치즈가 정말 맛있어. 치즈가 정말 맛있다. 오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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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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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가루 그래도 아까봐 그래도 맛있게 먹거든요 저거 왜 이렇게 먹고 싶은데 진짜 맛있었지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용 진짜 맛있었으면 너무 맛있었으면 그래도 맛있어서 안돼 소금과 후추 고추 잘 먹기 좋은 과일 간을 먹기 고춧가루 소금 간장 고춧가루 고추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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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는 양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콤보는 양이 좀 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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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의 3과네요. 그래도 치킨은 4조각이나 먹었어요. 4조각 먹고 얘도 배불러서 지금 남기잖아요. 이거 나중에 생각나요. 배고플 때나 아니면 다이어트 할 때 그때 생각나서 내가 이걸 왜 남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배불런 것도 배불던데 이거 너무 매워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남겨두고 얘는 한번 냄비에 데키면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냄비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수제비도 있다. 떡이랑 이거 치즈가 진짜 맛있는데 치즈 처음 왔을 때 바로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좀 굳었네. 좀 굳었다. 더 데워줄까? 응. 이거 진짜 맛있어. 만두 드시죠. 물만두. 뭐지? 나 여기 집에 엄마랑 얘기 대화해 갔어. 진짜. 진짜 웃겨. 이거 은근 뭐야? 이거 떡볶이 좋아. 두 번째 먹는 게 더 맛있다. 그냥 매운 냄새는 안 나는데? 음. 아 이거 같은데? 음. 맛있다 이거. 이거 맛있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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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잘하네. 넌 좀 못한다. 잘하네. 응. 으음. 저기 통 한 통 더 있어. 내가 많이 남겼어. 네 조각 먹었는데 엄청 많이 남았던데. 네 조각밖에 안 먹었으니까 엄청 많이 남았지. 네 조각밖에 안 먹었으니까 엄청 많이 남았지. 네 조각밖에 안 먹었으니까 엄청 많이 남았지. 네 조각밖 계란이 네 조각이면 많이 먹은거지. 그거랑 마요네즈랑 밥이랑 김이랑 계란이랑 해서 먹었네. 그게 양념이 딱 치밥팔밥이 맛있냐? 맛있는데? 맛있는데? 잘 먹는다